이 뒤에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을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뒤에꺼는 입문화 안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어저께꺼는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앞에꺼는 통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파트는 입문학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주제 올려드린 내용 그리고 책 읽어드리는 내용 그렇게 좀 들어가도록 중간에 잠깐 쉬고 한다. 약간 여러분들도 땀 닦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영상을 두 개의 파트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짧은 영상은 아 이론과 책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긴 파트는 통으로 다 들어가서 근력운동부터 다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편안하게 보셨으면 해서 준비를 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이제 아시랑 공부할 때 아이고 죄송해요. 바람이 엄청 세네요. 그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놀랬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도 놀라셨죠. 네. 이제 고민 좀 하고 얘기해.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이제 총 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밝아요. 항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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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즐거워 이거는 아주 밑바닥의 삶이에요. 고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뜨는 그녀가 던진 뽕 하는 그 폭탄 때문에 그 화룩불이죠. 확 터져나가다가 화산이요. 화산이 푹 분출돼서 허! 즉사야. 뭐 이렇게 화살이 꽂혔어. 막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나는 룰루난나나나나나나 고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욕망과 감정과 감각이 일으켜지면 머리와 심장을 거칠 새 없이 그냥 보고 퍽 보고 퍽 보고 퍽 보고 퍽 와우죠. 자기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와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첫 번째 그 사람분들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두 번째는 말이 새요. 그냥 막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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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말해요. 왜 옆에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주제는 뭐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도대체 왠 쟤는 저렇게 이게 입에 좀 추를 좀 달지 어우 시끄러워 소음 덩어리 그리고 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자 이게 가장 밑바닥이에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 말을 하면 폭탄 수준인 거예요. 이게 고민도 없고 무엇인가 좀 삶에서 지위를 눕히고자 하는 그런 내면에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게 없는 아주 위험한 이거는 그냥 움직이면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 대형 사고를 치는 있는 것만으로 사고인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런 때가 없었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방송 굉장히 많이 하고 스물여덟 아홉 살 때 박사했을 때요. 고대에서요. 하늘이 높은 줄 몰랐죠. 막 체육계에서 요가 논문승은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이었고 무슨 인도 철학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 있었지만 체육계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막 2년 반 만에 속전속결로 무서운 게 없었던 그리고 막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막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한 십 몇 년 됐던 거 15년 정도 기간 동안 와 그때 빚 액시던트가 많았겠구나 그때 만났던 모든 분들께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 대형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갈등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하기도 하고 잘 나누려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고민해 보면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우 좀 그러지 좀 말지 아유 넌 도대체 왜 그러니 하면서 내가 일으켰던 욕구와 감정과 욕망에 밀려나가서 내 의지가 아니라 밀려나가서 하게 된 그런 말과 행동 와 그래서 집에 오면 이불킥을 하는 그런 상태 이거는 그레이드가 처음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주 많이 높아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착한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다음에 만났을 때 꼭 얘기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너무 미안해 그때 마음 상했지 아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내 주의할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 제가 말실수를 해서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제가 그게 고치려고 하는데 참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 마무리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위험하긴 해요. 옆에 있으면 또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만날 때마다 심장이 쫄깃하고 아 난 저 사람이 너무 부담돼 그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해맑아요. 모공도 작고 피부톤도 좋고 왜냐하면 참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미가 낄 수도 있어요. 화를 참아야 되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없다면 3단계 피크 포인트를 딱 지는 이 단계에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단계가 언제 뭐냐면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고 상황을 보면 뇌로 들어와서 단어 선정을 해요. 왼쪽의 뇌에서 단어를 선정하고 논리적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처음 직관적인 오른쪽 뇌는 받아들이는 뇌가 되죠. 그럼 전 전두엽 쪽에서는 판단하게 돼요. 자 이게 모두에게 행복한지 양심적으로다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이거를 정리하게 돼요. 뇌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두엽 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아주 본능적인 뇌부터 살아 숨쉬는 파충류부터 갖고 있는 그런 뇌부터 이게 포유류로 가게 되고 인간으로 가게 되는 그런 뇌에 발달되는 그 단계가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아주 아주 본능적인 그런 뇌가 있죠. 그것과 연결된 깨달은 뇌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뇌를 돌려가면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들렸다가 처음에는 오른쪽 직관적인 뇌에 들렸다가 왼쪽 논리적 합리적 언어적인 뇌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앞쪽에 해당하는 뇌 방에 들렸다가 후두엽 있는 데까지 들려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단어가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들어왔을 때 오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받아들인 걸 다시 뇌로 한 번 더 쭉 돌려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뇌에서 선택한 단어들이 내 눈앞에 떠올라요.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단어들이 떠오르네. 왜 그러지? 단어가 올라오는 걸 보면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막 떠올라요. 미음이라든지 화라든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심장으로 뚝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심장아 너는 어떻게 느끼니? 그래서 심장이 박동이 막 붕 붕 붕 붕 붕 화가 나서 막 격정적으로 뛴다든지 이게 될 정도로 감정이 격앙된다든지 크게 파도를 탄다든지 이렇게 심장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 심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뛰고 있구나 이러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고요히 진심으로 듣기만 해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 때문에? 아니야. 내 방 안에 있는 내 뇌의 방과 심장의 방에 있는 그 숨어있었던 감정이 지금 살아 숨 쉬려고 하네. 아 그렇다고 내가 행복한가? 아니야. 행복하지 않지. 그럼 자 조용히 해. 고요하게 좀 있어. 나 너랑 이제 대화 좀 안 하고 싶거든. 좀 멀리 좀 떨어져. 그리고 인상을 체크해요. 아 인상을 쓰고 있나? 아 제발 인상 좀 쓰지마. 그건 상대방에게도 피해고 내가 나한테도 공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인상을 좀 피고 자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아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가면 아름답겠구나. 아 이런 단어가 나가면 이기적이구나 욕망적이구나. 감정적이지 않은 아주 고요한 톤으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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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든 상황을 닥쳤을 때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SR 이론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심리학의 이론이 있을 정도거든요. SR 이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야생마의 고피를 잡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고민과 고민과 고민을 해서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귀한 선물을 전하듯 전하는지 이 부분을 보신다면 내 삶의 질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 전에 이거를 꼭 하셨으면 해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돼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단계 나중에 하고 나서 아 후회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때 죄의식을 갖지 않아야지만 이 3단계 마지막 3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중간 단계가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고민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이불킥하면서 후회하고 아 그러지 말자 해도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 이런 단계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죄의식도 가지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처음 시작하는 건데 뭐 몰랐던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냥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명상에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한번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순간 옷을 입을 때 밥을 먹을 때 걸어 다니실 때 또는 운전을 하시거나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실 때 즉각적으로 이런 거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제 요즘 막 코로나기 때문에 운전 안 했던 분들도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뭐 방역만 잘 지킬 수 있다면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스테루카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세타의 경험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깨달은 님으로 널리 알려진 세종께 여쭤보려고 온 것입니다. 달이 차기 시작할 때면 그 달에 사람들이 두 손 모아 절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타맞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고타맞께 묻습니다. 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어떻게 바라문을 알아보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세타요. 그대들을 위해 생물에 대한 출생의 차이를 차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레나 나비로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발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어떻게 드려도 들어왔어 작동 avons 음성에도 없으며 인간에게는 다른 종처럼 종에 따른 특징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각기 인간의 몸 자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각주를 잠깐 볼게요. 동물들의 몸의 형태의 다양성은 태생에 의해 결정되지만 인간의 바라문 등의 계급의 다양성은 그 몸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 바라문 등의 계급의 차이는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이고 단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걸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각주가 좋아서 좀 읽어드렸고요. 각기 명칭일 뿐입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소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세타여 그는 농부이지만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여러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세타여 그는 기술자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사고파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세타여 그는 상인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남의 일을 해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세타여 그는 고용인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